지금 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저녁 11시입니다. 5월 28일 오후 3시 일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의 일기도와 마찬가지로 중국 발해망과 중국 산동성 그리고 한국은 서해안 근처에 포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안개 경보가 있으므로 서해안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11시 20분 현재까지 아직 9시 일기도가 발표가 안되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일기도로 추측을 해볼 때 일본 동북지역 먼 해상의 고기압과 중국 만주와 연해조 인근의 기압골이 여전히 충돌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베이징 주변과 산동성 그리고 한반도 이번에는 중부지역 근처까지 전서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북쪽의 기압골에서 북쪽지역의 차가운 공기와 중국 중부지역의 비교적 따뜻한 공기 그리고 일본 동북지역 해상의 역시 따뜻한 고기압이 함께 충돌을 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9시 일기도와 내일 29일 아침 일기도를 볼 수는 없지만 윈드의 유럽과 미국 기상청 그리고 주간 일기도를 참고를 해보면 정체전선이 한국 남쪽으로 더욱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5월 29일 오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는 비가 오고 남부지역은 계속하여 내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윈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내일 5월 29일 월요일 오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비가 오고 충청도와 남쪽 지역은 하루종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화요일에는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비가 하루종일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윈드를 보면 충청도와 남부지역에는 내일 29일부터 천둥, 번개 표시가 있으므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일부터 충청도와 그 이하 지역에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이렇게 한국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로 만든 중국, 중부지역으로부터 중국 산동선 그리고 한국에까지 연결된 전선은 과연 우리가 장마전선으로 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장마가 한국에 오기에는 너무 이르고 또한 이번 정체전선의 시작은 중국 만주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지역의 기압골이 일본에 있는 고기압을 밀어내면서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며 또한 중국 중부지역의 따뜻한 공기도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이 세 가지 차갑고 뜨거운 공기들이 합쳐지면서 현재 한반도의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연휴 기간 내내 비가 오는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마는 북태평양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고기압과 오츠크의 북쪽의 차갑고 습한 고기압이 충돌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강수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수대는 비록 연휴 기간 내내 한반도에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장마의 시작으로도 보여질 수는 있으나 하지만 그 시작이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지역의 이 저기압 기압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므로 이 한편으로는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마의 시작은 보통 6월 중순입니다. 서울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가 보통 장마의 기간이고 전라도와 경상도 등의 남부지역에서는 장마가 며칠 더 빨리 시작되고 또한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의 정체전선을 장마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게 보여지며 단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한반도에 걸쳐있는 이동성 저기압은 우리가 윈디를 보게 되면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한반도에 비를 뿌리고 있는 이동성 저기압은 6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이호태풍 마와르가 일본 오키나아라부터 일본 큐슈로 올라오면서 한반도에 비를 뿌리고 있는 이동성 저기압과 이호태풍 마와르가 큐슈에서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기상청을 살펴보면 5월 31일 수요일부터 이호태풍 마와르와 한반도에 비를 뿌리고 있는 현재 이동성 저기압이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호태풍 마와르는 5월 28일 저녁 11시 현재 유럽과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까지 모두 일본을 직접 관통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28일 저녁 11시 현재 모든 기상청들이 이호태풍은 일본을 관통하여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앙상블 예보 시스템들을 통하여 현재 해외 기상 예측 기관들의 이호태풍 마와르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예측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들은 세계 기상청들의 이호태풍 마와르의 진행 방향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검은색 선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기대치 값으로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값입니다. 먼저 ECMWF의 앙상블 예측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앙 값을 보면 이호태풍 마와르는 필리핀과 대만 주변을 스치듯이 지나가다가 일본 큐슈 지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5월 28일 저녁 11시 현재 윈드의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 앙상블 예보 시스템 GFS를 살펴보면 ECMWF와 마찬가지로 GFS 역시 대부분의 계산값이 이호태풍 마와르는 일본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GPS 역시 대부분의 계산값이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